강보람이 나오네요. 강보람 선수에게. 이렇게 된 이상 지는 팀은 너무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. 강보람 골! 성공합니다. 완벽하고 차분하게 배터리에 꽂아놓습니다. 희정이 잘 차잖아. 자 이제는 황희정이에요. 황희정 화이팅! 자 황희정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10번 키커로 넘길 수 있습니다. 괜찮아 좋아 위치 좋아 지금. 또 마지막 키커인 황희정이에요. 자 황희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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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탄 1, 2탄! 2탄 1, 2탄! 경기 끝납니다. 경기 끝납니다. FC 최진철 정말 어렵게 너무나 어렵게 결승에 준수합니다. 열리자! 희아악! 거뒤! 와, 너무 이뻐. 와, 이뻐! 이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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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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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짐 붙여기 해가지고 못해. 와! 자, 자, 자. 우리가 예상했던 거 우리가 만들었을 순환이오대로. 네, 그대로 할게요. 레드가 왔으니까 잘 준비 한번 해보자. 네, 레드 준비하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준비하자. 오케이, 오케이.